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 매일매일 사랑으로 요리하는 행복한 기침 헬렌의 기침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나나 찹쌀모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굳이 바나나 찹쌀떡이라고 하지 바나나 찹쌀모찌라고 했냐고요? 모찌떡 하면 찹쌀로 만든 앙금이 들어간 동그란 떡이라는 걸 알 수 있기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바나나 모찌는요 저만의 비밀 레시피가 있는 떡이에요.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지만 떡집에서 만든 떡처럼 정말 맛있는 비법이 들어가 있는 찹쌀 앙금떡이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재료는요. 건식 찹쌀가루, 소금, 카스테라, 바나나, 앙금이 필요합니다. 먼저요. 찹쌀가루 두 컵이 필요한데요. 제가 사용하는 컵은 한 컵이 240ml이고요. 찹쌀가루 한 컵, 두 컵 필요합니다. 소금 한 개 작은 술 원 티스푼 넣어주고요. 바나나 껍질을 까서요. 껍질을 깐 바나나 두 개 넣어주겠습니다. 바나나는요. 찹쌀가루와 함께 이렇게 잘 으깨주세요. 제가 일부러 바나나는 이렇게 꺼뭇꺼뭇한 바나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익은 바나나가 부드러워서 이렇게 또 떡 만들기도 훨씬 더 쉽고 바나나 향도 진해서 바나나떡이나 바나나 요리를 할 때 훨씬 더 맛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바나나가 잘 으깨지면서 이 찹쌀가루와 잘 섞이도록 섞어주세요. 이제 바나나가 다 이렇게 으깨지면요. 이제 여기에는 뜨거운 물로 또 이제 입반죽 해줄 거예요. 포트에서 금방 물을 끓여왔습니다. 뜨거운 물 한 컵 한 컵을 넣어주겠습니다. 한 컵을 다 넣어줄게요. 좀 질축한 그런 반죽이 되어야 되는데 반죽 상태를 보고 조금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반죽이 좀 질축한 반죽이어야 되거든요. 뜨거운 물을 4분의 1컵 더 넣어줬더니 제가 원하는 그런 알맞은 반죽이 되었어요. 이제 요 반죽을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공기구멍을 조금 남기고 네, 전자레인지에서 3분 돌려주고요. 또 한 번 섞어준 다음에 4분 돌려서 총 7분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3분 돌려줬어요.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익은 게 보이시죠? 이걸 한 번 섞어주겠습니다. 네, 다시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줄게요. 전자레인지에서 4분 돌려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떡이 익혀지는 동안 바나나를 좀 썰어줄게요. 이렇게 껍질간 바나나를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바나나도 썰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바나나도 썰어서 준비해놨고요. 네,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준 그런 찰떡이에요. 완전히 익어서 찰떡이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저의 비밀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떡을 만들면 절대로 맛있는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만들게 되면 식으면 그냥 꾸덕꾸덕해지는 그런 찰떡이 되거든요. 이 찰떡을 치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구나 떡판에서 이렇게 치대주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핸드믹서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죽을 해주는 키트인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링이 달려있는 동그란 부분이 달려있는 이런 키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방향을 정해주는 건데 구멍도 다른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동그란 구멍에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이 키트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링이 있는 부분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반죽을 했을 때 만약에 그냥 반대로 꽂아주시면 이 반죽이 위로 올라와서 기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열어놔서 한 2분 돌려줬는데 이렇게 반죽이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찰진 그런 반죽이 되었죠. 이렇게 핸드믹서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치대주는 과정을 끝낼 수가 있답니다. 네, 이거는 빼주고요. 그리고 손에 이제 물을 묻혀서 이렇게 끼워주면 반죽도 아주 쉽게 잘 떨어져요. 그냥 손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얼른 물에 담가 놔야지 쉽게 닦을 수 있답니다. 카스테라를 좀 굵은 채에 내리고 있죠. 카스테라 가루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카스테라 가루 만들어줬습니다. 볶음 콩가루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바나나 모찌떡을 묻혀줄 거에요. 찹쌀 모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잘 치대놓은 찹쌀떡이죠. 손에 물을 묻혀서요. 요 찰떡을 요 정도씩 이렇게 띄워내세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 얹고요. 먼저 앙금 백옥 앙금을 이렇게 얹어서요. 이렇게 오므려서 여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작아주고요. 요렇게 정말 이쁘고 먹은 짓스러운 바나나 모찌가 만들어지죠. 예, 정말 맛도 근사하게 맛있답니다. 이떡은요. 바나나 향이 정말 솔솔 나는 환상적인 그런 맛이랍니다. 이 찹쌀모찌떡 떡집에서 사 먹으려면 또 얼마나 비싸요. 다른 떡들보다도 훨씬 더 비싸죠. 예, 근데 이렇게 집에서 정말 손쉽게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집에서 찹쌀모찌 만드는 여러 영상들이 있어요. 이 찹쌀을 쪄서 치대서 하는 떡들은 정말 어려워서 집에서 만들기 힘들고요. 또 이제 쉽게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이 찹쌀모찌를 만들거든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 떡들은 식으면 먹을 수 없는 정말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떡들이거든요. 네, 이 떡은요. 2, 3일이 지나도 말랑말랑한 그런 떡이 납니다. 정말 맛있는 그런 떡이에요. 카스테라 가루를 묻혀준 바나나 찹쌀모찌입니다. 정말 이쁘죠? 먹음직스럽죠?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가루 묻힌 것도 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떡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나 찹쌀모찌 완성했습니다. 카스테라 가루로 묻혔고요. 이거는 인자미 가루 볶음 콩가루로 묻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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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렇게 오늘 영상 어땠어요? 이 영상이 맘에 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알람과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